안녕하십니까. 나마삼의 물린다 TV에 물린다입니다. 아 지금 현재 10시 52분. 봉장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계좌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좀 단타를 한다고 했습니다. 3만원을 구해가지고 WBA를 매수를 하려고 걸어놨습니다. 영상에서도 찍었죠. 일단 2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 보이시죠? WBA를 사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를 안걸리고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쳐버리겠네. 보이시죠? 7.10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걸리지 않고 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딱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로 급등을 한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급등을 하고 있다. 아 시부라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정정을 하여서 다시 금액을 바꿔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꼭 사긴 사야 했는데 제가 현재 이 가격은 영원히 안올 것 같고 오늘부터 내가 단타를 진대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다시 매수를 걸어놓겠습니다. 이 정도면 걸리겠지. 일단 취소를 늘리고 일단은 정정은 늘리고 이 정도는 걸리겠지. 자 정정. 먹고 아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걸 못사나? 아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두 주 밖에 못삽니다. 아 돌아삐겠네. 이 돌아삐겠어 뭐 해볼라 하니까 안되네. 자 2만원. 아 3만원치 사야 하는데 2만원치 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7.54에 매수를 걸어놨고요. 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을 하고 있죠. 실적 발표를 했지만 매출액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일러 머스크 형님이 데이트 매수를 위해서 지금 5조원 매도를 한다는 이 소식 때문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아직 들어갈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단타점 칩 올라였더만은 지금 이제 중국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CWB 떨어진 만큼 크게 회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와라 좀. 아직 WB는 매수 체결이 안됐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돈 3만원 구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할 겁니다. 자 매수가 되었습니다. 2주 2만원치 매수를 했고요. 내일도 3만원 구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2만원하고 잘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시간씩 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조회수로 좀 빨아 제끼가지고 좀 수익을 좀 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